내도 이래 다 됐고 그래 이불 이런 것도 내빌이 뿌고 새로 사면 되는데 이자 늘 거가 60만 대도 새로 사갔습니다. 지금 나가 81입니까 얼마나 산다고 흔입을 버리고 새 이불을 사겠는 거 있는 것 없다고 하는 거지. 지금 제 옆에 재미있어서 구술생회사를 시작했다고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힘과 흥을 발견해내고 있는 구술생회사 작가 최연식 작가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우 할머니. 잘 읽었지나. 이쁘시네 진짜. 괜찮게 읽었어. 눈썹이 좀 없긴 한데 매도 그리면 되는데 뭐 나갈 일 있나. 머리는 이렇게 원래 깜하신 거예요? 아이고 염색 잘 되어져요. 아우 진짜요. 이틀에 한 번씩 해 이틀에 한 번씩. 염색 곱게 잘 되어져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어르신 몇 세야? 올해가 여덟 넘으면 안 세? 여덟 넘고 나서는 안 세? 어르신 너무 셨다고? 넘었지. 아이고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데. 한 번 올렸어? 어. 잘했네. 잘했네. 막내가 한 번 돈을 써서 올려줬어 올려줬어. 막내딸이. 어디 살아? 막내딸 전주에 살아. 근데 가끔 서울 올라와서 이렇게 한 번씩 올려주고 간다니까. 그럼 몇 중에 막내야? 삼남 삼녀 중에 막내. 진짜 건강하시고 그런. 운이 좋았지 뭐. 고맙네. 뜨겁게 나이 드는 여자들이라는 제목의 토크쇼에서 젊어서 못 봤던 것들이 보이고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배워간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. 60대의 삶이 어떤지. 아 일단 젊어서보다 느려지죠. 느려지고. 성과중심적인 그 삶에서는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을 얻는 거죠. 한동안 이제 열정이나 보람으로 여겨서 열심히 살았던 우리 다 뭐 열정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지금이 최선의 삶인 것 같은데 한편 열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일 수 있고 칼이 될 수 있다는 것. 그건 뭐 제 삶을 봐도 그렇고 열정적인 동안은 타인들을 돌보기 어려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. 아까 제가 소개해드릴 때 한 번 크게 웃으신 적이 있습니다. 내 마음대로 살았다. 라는 부분인데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부분에서 왜 이렇게 크게 웃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우리 엄마가 항상 너한테 하는 소리가 너는 왜 그러고 사냐 이거 하나랑 나도 좀 너처럼 살아봤으면 아주 딜레마적이고. 그러니까요. 역설적인 어떤 두 마디 말이네요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 게 녹취. 있었던 뭐 에피소드 중에 기억 남는 게 있을까요? 처음에는 한 30% 알아듣겠더라고요. 집에 와서 녹취를 풀려니까 더 못 알아듣겠어요.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야 나 이 우롱리 할매들 녹취 풀다가 나 죽어버릴 것 같아. 이랬더니 야 정말 내가 평생 살아온 인적 네트워크 중에서 이 대구경북족 인간들이 내가 하나 풀어줄게. 하나 풀어줄게 이러면서 11명이 모였어요. 그래서 그분들한테 첫 번 인터뷰는 거의 그분들이 녹취를 해줬어요. 녹음을 풀어줬어요. 혹은 구술생에 사는 고통의 전시가 아니냐고도 묻는다. 고통을 듣고 공감하지만 내 안의 동정은 차갑게 경계한다. 고통은 당하는 자의 몫이다. 내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. 기껏해야 고난을 살아낸 사람들 속에 이미 있는 힘과 흥을 바내는 것이다.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. 힘과 흥을 바내는 것. 이게 뭔가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단초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.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보통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그분들에 관한 이야기 혹은 그분들이 직접 말한 것들을 책으로 만들면 많은 독자들이 옛날 우리 어르신들 고생하신 거 이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좀 나은 세상에서 살아서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자고 이걸 한다는 게 아니죠. 고술생회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정말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말과 생을 통해서 그들이 이 세상을 버텨온 힘. 정말 그분들은 자식스럽게 굶기지 않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싸구려 임금으로 가장 힘든 노동을 해온 거죠. 그리고 고난을 겪어낸 사람들은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힘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. 고술생회사 작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? 그들 살아온 이야기를 꺼내러 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배우러 간다. 꺼내는 게 아니라 배우러 간다? 그렇죠. 고술생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자의 마음을 사는 거거든요. 제가 지금 마음을 사고 있나요? 똑같은 화자라 하더라도 청자가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니면 이야기의 깊이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정말 청자의 역량뿐만 아니라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. 가장 힘들 때 그리고 내 안에 가장 어두운 곳 사실은 거기가 바로 내 인생을 좀 제대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제대로 거기서 성숙해질 수 있고 자신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, 실패, 어두움 이런 거 회피하지 말고 즉시하면서 뚫고 나가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힘든 부분, 어두운 부분. 나와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체크 아웃!